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산림청과 늘보마교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대전늘보마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대전늘보마교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산림청과의 업무협약은 지난 4월 12일 모건대학교와 업무협약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대전늘보마교가 지역사회와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교육청과 산림청은 상호협력해 초등학교 저학년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4년 하반기 대전관내 초등학교에 제공하게 되며, 새로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서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환경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동호 교육감은 두 기관의 협력으로 우수한 숲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학기 전면 확대되는 대전늘보마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이지영입니다. 내외 뉴욕